그래 나도 가야돼요 잘 몰라고? 어디로 가는 건 나도 알아야지요 천 개 봤으면 내가 모르잖아요 저이씨 그 저거 어제 여기서 갔어요 맑은 개운 자 캠핑장 하고 국화차를 한잔 마시면서 형님 먹이를 했지요 그러가 뭘 들고 가야 되나 이래 그럼 뭘 들고 가야지 저 저 뭐야 집들이 하는데 빈손으로 가면 되겠나 이랬지 내가 그리고 오늘로 가면 다음에 와야 되겠네요 얘기해 놨어요 한번 가봐라 때가 얘기해 놓고 국화차 한잔 마시고 1kg요? 예 저거 갖다 줄까요? 조금 서러우면 건조가 더 생겨서 그런가 약간 빠지긴 빠지지요 삶도 좋은데 아휴 이래도 하고 생기면 절대 하고 생겨 아휴 이거 안 말해도 아까운데 안 그러면 오를 내가 다시 키워야지 야 진짜 좋은데 아휴 솔직히 말하면 여기 오늘 여기 연구가 어저께 이야기 하더라고 야 연구가 어저께 아홉시까지 술 먹고 야 어제 그러더라고 어제 물고기를 잡아왔거든 민물고기요? 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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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한데 그 바 여기 어디냐 그 바 신년밑에 신년밑에 어디냐 밤은요 밤은 어 그 사람이 소위를 야 한 2kg가 있는데 야 1kg에 상의가 이만큼 좋은가봐 잘 보여주는데 이정도 사이즈도 되더라 예 30만원씩 준다 그러더라고 음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만 달라 이거야 내가 이야기 너한테 이야기 해놨지 예 너는 단가가 세지 야 세지요 어 그래서 30만원에 1kg을 가지고 가래 2개를 가지고 가고 내가 그걸 하나 가져가려고 그러는거야 이거는 내가 가지고 가는데 이거는 딴 데 팔 때 있으면 팔아 알겠습니다 그냥 나 주먹 그냥 가지고 가고 아휴 참 그럼 요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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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2개 넣어도 30만원씩 주라 그냥 어떤걸요 2개 해가지고 60만원 30만원 30만원 요거한테 30만원